술잔을 부딪히며 찬 찬 찬 뭐해 달걀? 이거 뭐야? 배그맨이 될 점이야? 놀아야 돼, 진짜 맛이 되게 오적다리 커피 한 잔 하취라 맹구는 카레 대왕이랑 액션 가면 사주세요 아, 난 엄빡치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아, 나 오빠야 스피커, 스피커, 짱구 짱구 어, 짱구 어, 완전 귀여워 이거 안 보이겠지, 카메라를? 짱구 오빠가 까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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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당이 어, 긴당이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엽죠? 어, 안 보인다 밥, 카레, 마늘 후레이크 흰둥이랑 짱구 제꺼는 모닝에그 후레이크 특제 소스, 그리고 라면사리 이거는 액션 가면 볶음우동 이거는 맹구 카레 우선 비벼봅시다 내가 비빌래 그래 이거 매운 카레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냄새는 약간 매콤한 향은 나긴 나는데 우선 매운지 먹어볼게요 음 음 어 매운 향이 나요 그치? 근데, 어? 매운, 매콤한 향 난다 근데 카레찌가 되게 달지 않아? 응 약간 달아요 왜 달지? 이거 비빈 색깔 맞아요 맛 어때? 음 실패해 왜 맛 없어? 이게 맛이 없어? 어 맛이 없다고 아예? 색상같은 맛입니다 무슨 소스 맛이냐면 돈까스집 가면 드레싱 중에 이런 맛이 있어 통깨, 참깨 드레싱 같은 거 근데 소스가 너무 적다 소스가 많아도 안 맛있었겠다 많이 뜨는 척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진짜 맛이 되게 별로야 황치즈 이거 다음날 먹으니까 엄청 맛있는데요? 응 아니에요 맛없는 짱구를 먹고나서 그런건가? 술잔을 부딪히며 찬 찬 찬 오젓다리 오젓다 진짜 완전 맛있겠다 오젓다 뜨거워? 응 뜨거워? 한참 찌겨네 정말 맛있지? 8,000원 오! 가격도 8,000원이고 주문과 동시에 고기를 직접 그 자리에서 빵가루 익혀서 계란물 익혀서 바로 튀겨줘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구조 고춧가루 과일tles 김포증 모짜베이 len seed 개그맨이 될 템이야? 억수로 뜨겁겠지? 파쿠야끼는 입천장빌개 뜨겁게 먹어야 제맛이지 마이크 안꼈었어 고향만두랑 열만두 마이크 안켜져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라는 거 원래 밖에 엄청 추웠잖아요 기장 구경하고 어느정도 걸어서 왔거든요 얼굴이 완전 얼어가지고 샤워하고 누워있는데 진짜 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자면 어중간하게 일어나가지고 새벽 못잘까봐서 앉아고 만들어 먹어요 웃기지? 특히 열라만두 정확한 이거 모르겠네 다투만 이거는 열라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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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건 구워먹는 게 훨씬 맛있어 쩌먹는 것보다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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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흤 스쿨키